반갑습니다.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해외에 살건 또 미국에 살건 한국에 살건 우리의 시청자분들은 젊은 분들이시기보다는 중장년이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러분들이 사시면서는 경제적인 안정감 또 여유로움을 가지고 혹시 살고 계신가요? 뱅크 어카운트에 세이빙 어카운트에 혹시 체킹 어카운트에 내가 좀 여유롭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병원 정도는 갈 수 있다. 혹은 나의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뭔가를 요구했을 때 선뜻 내놓고 선물이라도 사줄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월요일에서부터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혹은 사업체로 향해서 몸이 좀 무겁기도 하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녁에 밤의 운전은 힘들다. 눈이 두 개로 보이는 것 같다. 눈에 노안도 오는 시기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나가서 일터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먹구름이 낀 제목에서 보셨던 것처럼 한인 중산층이라는 제목으로서 한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주말 시간에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시간을 좀 여유로움을 가지고 뒤돌아서서 또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거울을 보듯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모두가 성공을 하던 아메리칸 드림은 더 이상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어찌 보면 양극화의 노동자들의 의욕 상실, 능력이 사라진 미국의 경제는 표류 중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요즘의 분위기를 보면요. 다양성의 회복과 사회 안전망의 강화 해법은 쉽지만 실현 가능성이 제로인 현재의 미국의 모습이 아닐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에서 부자 소리를 들으면 과연 얼마를 벌어야 할까요? 흔히들 1% 이내에 들어야 부자라고들 하는데 말입니다. 부자하면 떠오르는 두 명이 있긴 하죠. 투자의 규제인 워런 버페와 빌게이츠가 생각이 납니다. 아마존의 CEO라든지 또 요즘에 잘 나가는 테슬라의 CEO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생각이 나고요. 이들 억만장자들은 매초마다 20달러씩 누구에게 돈을 준다고 해도 평생 동안 또 내가 죽은 다음에도 먹고 쓰고 남을 정도의 돈이 있을 정도가 돼야 부자라고도 합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미국 인구의 0.001%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상위 10% 정도만 되더라도 즉 10명 중에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10% 정도가 되더라도 마음이 든든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침에 나가서 일을 하고 머리를 쓰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일을 하죠. 미국의 경제정책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EPI라고 하는데요. 2020년도 상위 10%에 드는 사람들은 평균 17만 3천 달러를 버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2020년도에요. 반면에 미국인 하위의 10%는 평균 4만 달러를 번다는 것입니다. 또 하위에서 위로 절반은 13만 3천 5백 달러를 벌었고 또 상위에서 아래로 절반은 22만 3천 달러 수입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죠. 세금보고를 하는 기준 혹시 세금보고를 적게 하시거나 또 세금보고를 안 하시는 어떤 잡이나 바운드리나 또 환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청하시는 동안 만큼은 내 자신한테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고 내가 1년 동안에 벌어들인 돈이 과연 미국 사람들의 2020년도 상위 10%에 드는 평균 17만 3천 달러 안에 들고 있는가. 퓨 리서치 센터는 지역 중간 가구의 소득의 3분의 2에서 2배까지 소득을 올리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규제를 했습니다. 미국 전체 중간 소득은 작년에 7만 7백 84달러였기 때문에 중산층에 포함되려면 최저 4만 7천 189달러에서 최고 14만 1568달러의 레인지 안에 들은 소득을 올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 여러분들은 나도 중산층인 것 같애라고 생각을 하시죠. 이 숫자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삶의 라이프스타일이나 나의 삶의 질은 여러분들이 중산층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20세기 인류의 최고의 분기점은 아마 세계 2차 대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1945년 나치와 제국주의의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미국 주도의 새 시대가 열렸죠. 전쟁을 통해서 불황에서 빠져나온 미국은 종전을 기점으로 세계 자본주의의 엔진으로 불상을 했습니다. 이후에 80년간은 미국은 나라 전체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나침반의 역할로써 세계는 미국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따라가면서 함께 번영의 시대를 맞아왔었죠. 뉴욕대 교수가 한 사람이 있는데요. 세계적 경영학자이기도 한 스컷 켈러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미국의 번영신화가 이제는 한계에 달했음을 자기가 낸 책에서 선언을 합니다. 미국이라는 이름의 강력하고 찬란했던 함선은 망망대에서 뾰루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다음 노선을 알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라고 말을 하고도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세대였던 미국의 중상층이 붕괴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일까요? 1980년대부터입니다. 40년 이상이 지난 지금의 결과가 이런 것이 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인의 절반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고 10명 중에 1명은 여전히 오염된 수돗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동자는 40년간 임금이 9%나 올랐는데 최고 경영자의 CEO의 시간당 임금은 12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인 부자 1%가 국가 전체 부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평범한 50%에게는 전체의 2%만이 주어지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 아메리칸 트림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루어지지 못할 희망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자 그러면 얘기가 좀 길었는데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 한인분들 어떠한 현재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대부분은 중산층이라고 생각은 하실 겁니다. 현재 어떤 곤란들을 가지고 있는지 슬퍼봅니다. 수입의 검소입니다. 첫 번째 중산층 가구들은 최근에 몇 년간의 수입의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영향도 있지만 경기의 분위기의 역할도 가장 큽니다. 우리 한인분들이 많이 하시는 도소매업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가 가장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몇 년간 미국의 상위 1%의 부자들은 대부분의 부에 소유를 하고 있었던 내용들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위계층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고요. 이러한 소득의 격차는 중간소득층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 한인분들은 스몰 비즈니스에서 주얼리, 무역, 각종 스몰 비즈니스, 스몰 샵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인컴 벌어들이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득의 세금 보관은 렌즈에 들어가고는 있지만 막상 우리 손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불황입니다. 최근에 몇 년간 경제적인 불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경기가 좋지 않아. 그런데 그 얘기는 10년 전부터 들어왔던 것 같고 어떤 분들은 20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의 가구들은 경제적인 불안정성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세이빙믹크나 체킹 어카운트에 그래도 안정적인 몇 십만 달러 혹은 몇만 달러라도 그냥 쓰지 않고 내버려둘 돈이 있을까? 그리고 내가 부동산, 동산을 가지고 있는 게 대를 이어서 남겨줄 만한 안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아니죠. 일자리의 감소와 임금의 증가율에 대한 저하, 소득 격차의 증가 등으로써 우리는 가장 피부로 크게 느끼고 있는 중산층인 한인의 모습으로 현재 보이고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건강보험 문제입니다. 보험비 얼마 내시나요? 사실 지금 현재 보험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있는 줄을 떠나서 내 보험을 혜택을 받기가 네트워크냐, 인네트워크냐, 아우러브 네트워크냐에 대한 결정 때문에 사실 충분하게 보험을 커버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을 플랜을 가지고 있어도 보험회사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고 내가 각종 질환과 병명에 있어서 문제가 됐을 때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비가 나가는 비용이 많습니다. 중산층의 가구들은 건강보험 문제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죠.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이 비싸기 때문에 많은 중산층 가구들이 건강보험을 구매하지 못하거나 고려를 하거나 디덕터블을 생각하거나 코페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분들 많은 생각을 해서 재산이 있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어느 선에서 적정 선에서 타협을 보고 또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를 들기 위한 조건으로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사실 적당하고 적절한 보험을 가지고 계시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시더라도 매달 내는 보험비가 상당히 큽니다. 무엇이요? 부담이 말입니다. 네 번째로는 교육비 문제입니다. 시청을 하고 계시는 분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영상 내용에서 미국의 유명 대학 사립대학들의 학비가 많이 오르고 있다. 그리고 아이비리그 대학들도 거의 9만불이 돼가고 있다. 그리고 현재 사립대학교들은 10만불이 되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벌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학을 학교를 보냈습니다. 근데 자식들이 예전처럼 학생 스튜던트 론을 받아서 나는 신경을 안 써도 되게끔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교 공부를 하고서 자기들이 벌면서 또 론을 받은 걸 페이오프 페이먼트 내가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분위기가 되나요? 안 되죠.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요?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론을 더 받아서 보충을 하고 또 내가 낼 수 있는 학비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차도 줄이고 집도 줄입니다. 누가요? 중산층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중산층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은 교육비 문제에 신경 안 쓰죠. 소위 말하는 주변에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애들은 학교 공짜로 보냈는데 우리 애들은 학교 돈 한 푼도 안 내고 보냈는데 무슨 교육비 신경을 쓰느냐?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그렇게 말은 합니다. 차라리 빌게이츠처럼 잘 살면 교육비 신경도 안 씁니다. 보딩스쿨을 보내거나 좋은 학교를 보내도 학비 걱정 전혀 없습니다. 누가 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나요? 중산층입니다. 오히려 5, 60만 달러씩 버는 사람들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오히려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사이에 버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무엇이요? 교육비입니다. 오히려 세금을 정확히 내서 10만에서 20만 달러 사이를 번 사람들은 허덕허덕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 대학교를 보내게 되면 학비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1년에 내는 학비가 얼마로 말씀드렸죠? 8, 9만 달러. 그렇게 내고 나면 그 돈만 듭니까? 교재비서부터 교통비, 식비까지 들게 되면 우리는 먹고 싶은 치킨 하나,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먹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누가요? 중산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중산층 가구들은 교육비 문제로도 고통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교육률이 높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대학 등의 고등교육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중산층 가구들은 학자금 대출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것을 갚아 나가야지만 됩니다. 차라리 뭐 얘기를 하죠. 의대를 가거나 변호사인 로우폼을 가거나 뭐 이렇게 되면 연봉이라도 높아서 나중에 갚아 나가는데 그들 또한 1, 2년 안에 갚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갚아 나가는데 적게는 5년, 기획에는 10년 넘게도 갚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거 문제입니다. 최근에 몇 년간 주거 비용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말도 못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중간소득층의 가구들은 주거 비용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집을 팔고 교육비 때문에 조그만 콘도,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예전에 콘도나 코압이나 아파트의 가격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한국분들 코압 사는 거에 대해서 또 조금은 뒤로 미루게 되죠. 예전에 아파트나 콘도, 코압을 쉽게 살 수 있었던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갑니까? 이제 렌트로 다시 가구로 갑니다. 미국에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집 한 채 만들었는데 5, 60만 불 되고 7, 80만 불까지 올라가면서 승승장구하는 듯하게 해서 기분도 좋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주거 비용의 문제, 교육비의 문제 때문에 집을 다시 줄입니다. 이민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나의 삶이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크게 다섯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수입이 감소를 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 중산층이 중산층이 아니라는 것. 두 번째로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경제적인 불황을 가지고 있다는 주변 환경. 세 번째로는 건강보험, 인슈런스, 헬스 인슈런스에 대한 문제.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빨리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 나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빨리 나이 먹으면 또 뭘 안 와요. 그렇죠? 네 번째로는 교육비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되죠. 다섯 번째는 주거 문제입니다. 이런 다섯 가지의 큰 카테고리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 한인분들은 현재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먹구름이 낀 중산층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남한테 얘기하기도 창피합니다. 열심히 살아온 것 같고 미국에서 살면서 한 2, 30년 살았으니까 돈도 많이 모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한국의 가족들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들 그들 앞에서 돈 없다는 소리도 쉽게 하기 힘듭니다. 종교 모임에 가서 너네들은 좋은 차를 타는데 나는 이번에 차를 줄였다는 말을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다가는 내 스스로가 우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질만 받게 된다라는 우리의 자격지심 또한 있게 마련입니다. 어떠신가요? 먹구름을 낀 우리 한인들의 중산층의 모습. 우리 한인들은 하부층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짚어본 문제들 근본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다섯 가지를 크게 짚어봤지만 현재 우리 한인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중산층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노라는 경제학자들도 현재 미국의 중산층은 추락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으로써 경제 지표와 또 책들과 많은 내용의 영상들 그리고 방송에서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부자라고 하는 1% 드는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현재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삶의 분위기. 그렇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건강하게. 그래도 나는 오늘 열심히 살고 있노라. 우리 가족들과 함께 저녁에 마주 보면서 밥 한 끼 먹을 수 있노라. 그리고 그래도 내가 일할 곳이 있고 누군가와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점 하나는 베이스로 생각을 하면서 힘을 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는 대로 우리는 현재의 이 시간인 만큼은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뉴욕기다리쌤의 영상 뿐만이 아니라 많은 대중매체가 발전을 하면서 그래도 순간 웃을 수 있는 웃음 코드가 있을 수 있는 유머러스한 그런 영상들도 순간순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은 안정을 찾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를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도 있다고 합니다. 떨어질 때가 있으면 다시 오르막기도 있겠죠. 업다운이 있는 바이오리듬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지만 우리 힘내는 시청자분들이 되시는 마음에서 저 또한 미국에서 30년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으로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낼 수 있는 요즘의 봄의 시간으로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또 다른 우리의 이슈들과 또 삶의 모습으로서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하느님분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